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지금 현재 북한 내부 식량 사정이 얼마나 심각하고 얼마나 충격적인 상황이면 유엔도 집계를 포기했습니다. 유엔이 북한의 식량 사정에 대해 집계를 포기했다는 건 북한 식량 사정이 매우 열악하다는 반증과 함께 2021년 데이터에도 최악의 수준이었는데 아예 2022년, 2023년에는 아예 집계를 내지 않았다고 하는 이 소식 외신들은 얼마나 김정은 정권의 식량난이 열악하면 유엔까지 그 집계를 포기했겠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 이런 상황 속에 북핵 김정은이가 2019년과 2022년에 이어 올해 들어와서만 벌써 세 차례 이상 전국에 있는 환전상들을 긴급 체포하고 나섰습니다. 그만큼 달러가 없다는 이야기죠. 정성산TV WTR 내부 소식통들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? 윤석열 정부 내에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. 김정은 정권, 저 정권 앞으로 2년, 3년 가기 어렵다. 중요한 건,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다? 바로 윤석열 정권 내에서 통일을 준비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야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, 얼마 전에 김정은이가 주황당 간부들에게 뭐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까? 저도 이 소식을 접하고 깜짝 놀랐는데 김정은이가 얼마 전에 주황당 간부들 또 도당 책임비서들 도당 책임비서면 우리로 말하면 도지사들이죠. 주황당 간부들과 지방의 도당 책임비서들 옥수수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라오. 앞으로 흰쌀밥 먹지 말고 옥수수 주식으로 내게 당 간부들이 나서서 옥수수 도시락 싸들고 다녀라라는 지시를 내렸죠. 이때도 당 간부들이 충격, 충격을 먹었죠. 자, 고난의 행군 시절에는 김정일이가 그래도 당 간부들에게 굶어 죽지 말라고 공급을 해 주었는데 김정은 정권은 오히려 뭐라고 강조하고 있다? 옥수수가 주식이 되게끔 당 간부들부터 옥수수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녀라라는 충격적인 지시 때문에 당 간부들과 또 주황당 지도원들이 난리가 났었죠. 자, 지금 여러분 주황당 간부들, 과장급들까지 김정은이가 월급을 못 준 기간이 꽤 됐죠. 한 7, 8개월 정도 됐다라고 제가 소식을 전했죠. 북한의 식량난, 또 당 간부들이 여동치고 있는 이 상황, 또한 김정은의 통치기간 11년 동안 지금 3년 어간에 코로나19로 북중북경을 딱 다담해 놓지 않았습니까? 이 3년, 코로나 3년이 어떻게 보면 김정은 정권에게는 붕괴의 가속도가 되는 매개체 역할을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이 소식은 저의 소식통들도 소상하게 전하고 있죠. 오죽했으면 유엔이 북한의 최악의 식량 상황에 집계를 포기하겠습니까? 이런 유엔 소식통에 외신들이 딱 한 가지로 뭐라고 강조하고 있느냐. 유엔도 포기한 북한 김정은의 식량 충격 사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뉴 데일리 NK와 자유아시아 방송이 김정은이가 얼마나 다급하면, 달러가 없으면 올해 들어서만 벌써 2월에 한 번, 3월에 한 번, 4월에 한 번, 하문과, 청진, 신의주, 해주, 개성 여기에 돈이 제일 많이 뭉쳐있는 데가 평성입니다. 평성. 평성에 있는 환전상들을 기습해서 긴급 체포하고 있는 돈주들과 환전상들을 긴급 체포하는 이 상황이 북한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고 데일리 NK가 며칠 전에 보도를 했습니다. 김정은이가 달러가 없으니까 돈주들과 환전상들의 돈을 강탈하는 거죠. 강탈. 또 3월 달부터는 북한 김정은이가 외화를 아예 못 쓰게 해놨죠. 외화를. 외화를 못 쓰게 해놓은 이유가 뭡니까? 조선돈만 쓰라 이거예요. 외화를 쓰는 사람들을 딱 집어다가 추적을 해서 긴급 체포를 한 이후에 강탈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강탈을. 그러니까 지금 이 북한 내부에서 삽자로 휘둘리기. 북한의 법 일꾼들인 안전원들, 보위원들, 또 당간부들을 향한 북한인민들의 삽자로 휘둘리기, 야밤에 폭치기가 얼마나 북한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는 겁니까? 저의 WTR 내부 소식성이 중요한 이야기를 했죠.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? 윤석열 시대에 반드시 통일의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지금 북교의 김정은이는 당 간부들과 북한인민들을 위도적으로 굶긴다는 겁니다. 위도적으로 굶겨 충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. 그럴 수밖에 없죠. 김정은과 김여정, 리설두 등 백두혈통과 주항당 상무위원들, 당 간부들 먹고 살만한 쌀들은 주지육림은 다 있죠. 여기서 WTR 소식통들이 위도적으로 김정은이가 북한인민들과 일부 당 간부들을 굶기는 전략으로 완전히 바꿨다라는 소식. 북교의 김정은에게는 몽둥이가 정답입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열공